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특별공급과 관련해서 파면 팔수록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벤처기업은 혜택을 봐놓고는 이전하지 않았고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세종시 인근에 있는 사옥을 옮기면서 혜택을 챙겼습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벤처기업은 지난 2019년 세종의 벤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산업용지에 입주하는 기업 가운데 투자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거나 벤처기업이 대상입니다. 임직원 5명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받았고 그중 1명은 나중에 자격을 박탈당하긴 했지만 당첨도 됐습니다. 그런데 신청 당시 밝힌 계획과 달리 산업용지 분양을 받지 않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허위 문서 제출과 공급 질서 교란 등의 혐의로 해당 기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세종에는 이 벤처기업과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해 민간기업 7곳이 특공 혜택을 받았지만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기업인 한국전력 역시 대전과 세종지사 등 인근 지역 사옥을 통합하는 신청사를 지으면서 192명이 특별공급 혜택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사는 아직 공사 중인데 직원 2명은 특공 혜택만 받고 이미 퇴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행복청은 불공정 시비를 막기 위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특공 혜택을 주고 다음 주부터 청약뿐만 아니라 입주 시에도 특공 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화강윤입니다.